K-POP GENERATION 록了許多人氣 K-POP 歌手背後真實的故事 在最新一集中 공写笑兩途 錄了 ELLE SELLA FINN 再次出道的心情 어떤 감정이었어요? 솔직하게 말하면 아 이제 도망갈 게 없다 왜냐면 진짜 도망갈 데가 없잖아 그 아이즈원 때는 잘 모르는 상태로 한국에 와서 한국어도 모르고 정신없이 약간 한국에 왔었으면 이번에는 진짜 내가 이 팀이 마지막 팀이다라는 각오를 가지면서 설레는데 무서워 두려움이 있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좀 복잡했어 무서웠어 조금 12년 아이돌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?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? 많이 있지 실패도 많이 했고 실수도 많이 했고 어려움도 많았고 눈물도 많이 흘렀고 사실 즐거웠던 시간보다 힘들었던 시간이 더 긴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뭔가 오래 활동을 하고 싶다는 느끼는 거는 뭔가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진짜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는 그게 인생이지 않을까 기도하고 엘마한의 주인은 진짜 그치고 믹서에서 시로 쏙라